학술대회와 관련한 유공자 포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정정규대표님, 김재범 대표님, 정유훈 대표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은 한방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공로사, 제2015나시 8호 주식회사 파워퍼스 대표 정정규, 기아는 평소 학계 발전과 명예를 높이는데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5년 대형정보학교와 공동으로 주관한 추계 학술대회 참여 및 PLC 글로벌 사업화 추진단 결성에 기여한 공로가 품으로 이에 표창함, 2015년 12월 12일 사당법인 한국유비커터사 학회장 정창윤석 다음, 김재범 대표님은 한방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공로사, 제2015나시 9호 주식회사 모아 커뮤니티 대표 김재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정윤은 대표님은 한방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공로사, 제2015나시 10호 주식회사 신지바이오 대표 정윤은, 표안은 평소 학계 발전과 명예를 높이는데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5년 대형정보학교와 공동으로 주관한 추계 학술대회 참여 및 뉴비커터스 관련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큼으로 이에 표창함, 2015년 12월 12일, 저당법인 한국뮤비커터스 학회장 정창윤석 첫번째로 드러나서 회원님들께 인사를 하여 계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수고마드를 하여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